네. 간병비의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이거 조금 시간을 좀 쓰면서라도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국민 2천만이 직접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여러분과 꼭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입에 올리기도 참 그런 일들인데요. 1922년 3월에 어머니가 발달장애를 앓던 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22살에 딸은 중증 발달장애가 있었습니다. 54살의 어머니는 이 딸을 질식사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유서를 작성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자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내가 내 딸을 죽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당연히 있었고 갑상선 암 말기 판정까지 받아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딸을 더 이상 간병할 수가 없어서 질식사 시키고 스스로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경찰에 자수한 겁니다. 2022년 5월에는 63세의 A씨가 발달장애를 가진 38세의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질식사 시켰어요. 그리고 자기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데 집에 들어온 아들이 A씨를 발견해서 병원으로 쉬러 갔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뇌병변 1급 장애와 1급 지적장애를 가진 B씨를 이 아버지 A씨는 38년간 돌봐왔어요. 그런데 딸이 대장암 진단을 받고 또 간병을 도맡다가 항암치료 과정에서 이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럽자 딸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정의 5년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1월에 태안군, 충남 태안군에서 일가족 3명이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서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남편은 45세, 부인은 38세, 딸은 7살입니다. A씨는 함께 살던 모친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나서 차에서 자살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A씨의 모친이 신고를 해서 발견이 됐어요. 차 안에서 유수가 발견됐는데 A씨 부부는 일형 당뇨병을 앓던 딸을 단연간 치료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고 평소 맞벌이를 하면서 딸의 치료를 병행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활발히 했는데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2024년 3월에는 남편인 A씨가 뇌경색으로 10년째 투병 중인 아내 B씨를 살해했어요. 아내를 살해하고 나서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러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내 B씨를 10년간 돌봐오다가 지난해 실직을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자 더 버티지 못하고 둘 다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생활고 탓에 중병을 앓던 아버지를 방치해서 결국 아버지가 사망에 이르도록 한 간병살인 사례가 있습니다. 아버지 B씨가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거동할 수 없는데도 퇴원이 이튿날부터 처방약 주지 않고 결국 일주일 뒤에 아버지 B씨는 영양실주 상태에서 폐렴, 폐혈, 등이 밟혔습니다. 병에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든 몇 가지 사례는 우리 사회에 여러분들 주변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간병살인이라고 부릅니다. 간병살인은 오랜 간병생활에 지친 간병인이 피간병인을 살해하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에는 그래놓고 자기도 극단적 선택을 해요. 그러다 실패하면 스스로 경찰에 나가서 자수합니다. 내가 이런 나쁜 짓,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저 처벌해 주세요. 피간병인을 돌보려면 간병인 고용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거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이 간병을 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간병은 자신의 시간을 우선 포기해야 되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간병 못합니다. 직장이나 학업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냥 그만두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들어가는 약값, 치료비, 식사비, 금전적 문제가 계속 가중되는 거죠. 간병인을 둘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시작하면 집안은 급속도로 기울어지게 되죠. 또 수시로 환자를 돌봐야 합니다. 이를테면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 경우에는 두 시간에 한 번씩 몸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피부가 짓물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움직여야 하려면 엄청 힘이 든다고 해요. 간병인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이 상당합니다. 또 이런 중환자 경우에는 식사도 제대로 혼자 못하고 배변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간병인도 정말 힘든 일이고 피간병인의 입장에서는 오랜 와병 생활을 하면서 육체적으로도 약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잘 나요. 그래서 간병인이 자기 부모이거나 자식이거나 친척이거나 할 경우에도 폭언과 폭행을 계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병인과 피간병인이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0년 20년이 되면 제가 정말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간병살인이라는 사건으로까지 치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접할 때 아니 그래 왜 그걸 혼자 집에서 감당하려고 그래 요양원에 좀 보내든지 간병인을 썼으면 되지 않냐 그거는 여유 있는 사람들의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아 이거 내가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요양원에 보내 요양병원에 어떻게 보내 또 피간병인의 경우에도 아니 나 그냥 집에서 있다가 죽을래 나 그런데 가기 싫어 가기 싫다고 그러는 부모를 어떻게 보냅니까 경제적 여유가 좀 있으면 집에서 모시면서 간병인을 집으로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평균 한 달에 4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루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간병비가 들어가거든요. 평균 4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황이 우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보세요. 노인 인구가 말이죠. 60대 이상 인구가 1395만 명입니다. 2023년 기준 1395만 명. 그리고 이들을 돌볼 세대가 대개 40대 50대들이거든요. 40대 50대가 1662만 명이에요. 그러면 돌봄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 1395만 명. 1400만 명과 이들을 돌봐야 될 가능성이 많은 1600만 명. 3000만 명이 어떤 형태로든 이 간병이라는 문제를 현실로 직시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게 남의 일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일이고 저의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각자 알아서 하세요 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상황이 됐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제출이 돼 있어요. 간병 등을 위한 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지원하는 법도 있고 국민건강보험에 간병을 포함시켜서 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고 하는 법도 있고 차성위계층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비 지원하는 대상에 간병을 추가하는 법안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 간병비를 공적 부담으로 전환하는 내용들이죠. 정부도 고령사회에 대비해 2026년부터 통합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이미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간병인을 고용하길 경우에 한 달에 평균 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한 달 법적 최저임금의 두 배 수준이에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못한다는 일입니다. 직장에 나가서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받아서 간병이 400만 원 주면 뭘로 먹고 살아요? 치매 등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약값과 치료비는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그런데 간병비는 비급의 항목이기 때문에 100% 본인이 부담해야 돼요. 결국은 가족이 부담해야 돼요.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안고 살고 있다는 우리 현실을 제가 환기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쉬쉬할 이를테면 우리 부모님을 어디 요양원에 보냈다는 것 때문에 내놓고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간병이라고 하는 문제를 현실로 안을 수밖에 없는 간병 예정자들 그다음에 피간병 예정자들이 3천만 명이에요. 저는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 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정책적 대안이 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 했고 이 추세는 당분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하면서 우리 부모 세대를 다 고려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하는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공론화를 통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